네, 77년생 정사년 뱀띠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풀이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로 점을 쳐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세요. 이제 77년생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점쳐봅니다. 저는 빨간색 주사위와 검은색 주사위 두 개로 두 번을 점을 치고요. 검은색이 위로 가도록 그리고 빨간색이 아래로 가도록 점을 칩니다. 저와 점치는 방법이 다른 분들도 많으세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괴는 산수몽이 나왔습니다. 네, 산수몽은 위에는 한동안 멈춰있는 산이고 그리고 아래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고요. 두 번째 괴는 천내모망이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 천둥번개와 같은 징계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2020년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성 녹음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일련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의 주역타로로 일련의 흐름을 펼쳐보겠습니다. 6장씩 6장씩에서 2층, 2층 주역타로와 타워 오라클 주역타로로 흐름을 봅니다. 네, 카드를 섞겠습니다. 다시 한번 섞고요. 펼치고 먼저 6장을 뽑고 네, 아이칭에 이어서 타워 오라클로 또 6장을 뽑습니다. 네, 카드들을 총 12장 펼치는 중입니다. 자, 이제 뒤집고요. 2월 입신부터 3월 초까지는 뇌산소과가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너무 큰 기들은 버리시고 눈앞에 있는 자잘한 일들 위주로 단순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은 이제 고민했던 일이 풀리시고 4월부터 5월 초까지는 이제 본인에게 키가 들어와요. 본인에게 힘이 실려있는 유리한 다리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6월 초까지는 택천괴가 나왔는데요. 힘든 조직이나 특정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퇴사를 하시거나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나 특정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오고요. 6월에서 7월 초까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잘 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 말실수를 하시거나 일적인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택화역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바람이 불 수가 있겠습니다. 8월에서 9월 초까지는 풍지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게을리 하지 마시고 살펴보시고 관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9월에서 10월 초까지는 일의 흐름이 좀 주춤합니다. 답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리셔야 하는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10월 초부터 이제 11월 초까지는 산천대축이라고 나왔는데 일이 안 풀린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래야 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고 훗날 또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지나가서 또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그동안 1년을 어떻게 열심히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번 한 달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거둬들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는 천화동인인데 드디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나 졸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을 일으키기도 괜찮은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외로우셨다면 이제 친구를 얻는 달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양력으로 2021년 1월부터 2월 입춘까지는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전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새로운 조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2021년도 양력 시작하시면서 아마 직장에서 입지가 불안하셨던 분들은 답을 드디어 얻으실 거예요. 아마 사업적으로 기울여주시는 뱀띠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이제 2020년 전체에 대한 조언에 대한 부분을 뽑아볼 텐데요. 카드로는 1년의 흐름을 보았던 부분이고요. 이제 본인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살짝 3장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뒤집었고요. 풍력이 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모든 에너지나 모든 운적인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기뻐할 수 있는 해예요. 그리고 천택리 같은 경우는 나에게 힘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편이 운적으로 좋으시고요. 그리고 풍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안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변에 막았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고 스피드하게 한의 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1년 흐름 말고도 건강 운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편집할 때 제가 좀 빠르게 자막을 달 테니까 혹시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면 멈춤 화면으로 이렇게 멈춰가지고 자막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목소리 넣은 부분은 더빙으로 넣었어요. 자 건강 부분에서는 진일에 있게 나왔는데요. 우선은 지금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닌데 놀라실 수는 있어요. 어떤 결과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괜찮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상담은 자막에 있는 연락처나 아래 화살표 눌러보시게 되면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차가 나와 있어요.